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피자아웃의 더블 갈릭 스테이크 앤 시림프 피자 라지 사이즈입니다. 칠리 소스랑 홀그레인 소스는 제가 따로 준비했고요. 이거는 리치 치즈 파스타, 윙봉, 홍듀 소스, 콩우슬로, 콘셀러드, 갈릭 디핑 소스 같이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엣지는 리치 골드고요. 스테이크 피자부터 먼저 먹을게요. 맛있겠다. 스테이크 조각이 통째로 들어가 있네요. 피자부터 불가능합니다. 따로 당연히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스테이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육즙이 장난이 아닌데요 대박 맛있어 신렴프 피자 씨렴프 피자 피라고 해서 수입한 Musical 너무 부드러워요 posing ăngberg 새우가 탱글탱글해요.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씹히는 고구마 무스랑 모짜렐라 치즈. 씹히는 고구마 무스랑 고구마 무스랑 고구마 무스랑 고구마 무스랑 고구마. 고구마 무스랑 고구마 무스랑 고구마. 그리고 굉장히 고구마 무스랑 고구마 무스랑 매운 부분 하나 56% 스테이크 피자 스테이크 튀김 마늘 슬라이스 파인애플 감자 이렇게 토핑이 되어 있네요 스테이크 피자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리콘이 오리콘 샤오로우스 치즈가 좋아하지 않는 맛 고기 치즈가 좋아하지 않았던 맛 치즈가 좋아해서 소주도 바라며 맛있게 먹게때문에 찍어먹을수있어요 끝이 그냥 먹었지만 그냥 먹었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먹겠고 그냥 먹었으면 더 맛있었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계란하고 먹었을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어요 또 먹었으면 더 맛있을때문에 먹었으면 더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파스타도 너무 맛있다. 파스타도 너무 맛있다. 파스타도 더 맛있다. 파스타도 더 맛있다. 비닐맛은 먹기까지 맛있다. 사과에 빠져있는 딸이 다른 즈금 그리에르 퐁두 소스 그리에르 퐁두 소스 奇跡 요리 igh 초점에 중독쫓고 고춧가루 이렇게 주문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의견 충돌도 안 일어나고 좋을 것 같아요. 한 판으로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냥 먹으면 너무 좋더라구요. 동네시아 김치찌개 알맛노릇 특정한 부분이랑 빨리빨리에 갑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질기할로는inent 아시겠지만 양념도 딱된 면 없어서 면이 같이 먹고 saket inclusion 많이 먹으면 좋아서 면은 참고로는, 근데진진한 것 같아요 물이 포장하고 마요네즈가 더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지금 그 holiday에 지민이 부삭한 시 filled 아까 음식 눅이 감사합니가 너무 많이 다르지만 바삭바삭하고 고구멍에 고구멍에 넣어먹으면 더 고구멍에 넣어먹는다 바삭바삭하고 맛있게 먹어요 매콤한 맛 고춧가루 고춧가루 피자와 피자가 토핑도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요. 마늘도 아삭아삭 씹혀요. 새우 스테이크랑 씨림프랑 갈래기랑 굉장히 조화로워요. 스테이크랑 씨림프랑 갈래기랑 굉장히 조화로워요. 스테이크랑 갈래기랑 양념에 매울 마 이번엔 고기는 최고의 고기가 없어졌어요 고기가 더 맛있어서 맛있네요 이번엔 고기는 김치와 동그란 맛있네요 다진 고기는 매우 고기는 맛있네요 너무 고기는 맛있네요 이 맛은 참깨가 크기 때문에 안하고 이 맛은 이제는 두껍질이 더 좋아요 무슨 맛인지도 안 하고 싶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